슈팅스턴이 여기 방송을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으니 잠깐 연락을 드려올게 아까 전화기 꺼...라지 않았어요? 아니 꺼놓은 게 아니라 방송을 꺼두신다고 전화기를 끄면 석구님이랑도 못 만나잖아 제가 여기서 그냥 방송을 일단 끌게요 여러분 자 자 여러분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, 구독자 2라이크 고마워요 네, 내일 다시 돌아오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세요 네, 내일 다시 돌아오세요 네, 저희 방송 끝에 돌아오세요 나 몇시간 뒤 이정도지? 지금 2시니까 이제 한 시간 후에 저희는 리플레이스트리입니다. 내일 11시쯤 재왕성할게요. 네. 여러분,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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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! 사랑해! 안녕!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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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무 곧. 죄송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